더불어민주당에는요 두 가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깨명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이재명이야 대깨명 친명그룹 이재명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이다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겠다 탄압도 불사하겠다 기타 등등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다가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 탄압해가지고 전국민적인 창피를 다 당하고 국어를 탄압하지 마라 이런 욕설을 비아냥을 조롱을 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 이게 친명그룹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는 비명그룹 반명그룹 친낙그룹 친낙 어대락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낙연 지난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다른 계파 사람들 또는 친문계 핵심들 문재인 핵심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뭉친 듯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드디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현실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 갈치가 갈치를 잡아먹듯이 이재명이 민주당을 잡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재명 첫 재판이 있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4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재명은 안 나왔고 이재명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뭐냐 선거 운동 동안에 저지르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은 어떤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허위 사실 공표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선거하고 관련 없는 엉뚱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물론 단죄를 받아야 되겠으나 특히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문기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자장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재명이 그런 겁니다 하위 직원이어서 몰랐다 자기는 이제 최고의 시장님인데 어떻게 내가 하위 직원 따위로 알란 말이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알고 보니 호주 뉴질랜드를 8박 10일 동안 함께 여행을 하고 한 30기를 같이 먹었던 사람이고 골프도 같이 쳤고 직접 대면 보고도 몇 차례 받았고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허위 사실 공표 아니냐 그때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찍은 사진들이 쫙 남아있습니다 트램을 타고 같이 가는 그런 사진들 또 하나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있는 곳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원래 있던 자리인데 그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그 땅 용도가 자연 녹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개발업자가 이걸 상업용으로 써먹어야 개발 이익이 엄청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의 용도 변경을 4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4번 다 기각이 되는 겁니다 반려 거부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측근이었다는 사람을 그 민간기업이 영입하는 순간 일사천리로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만큼 짧은 몇 달 동안에 4단계를 점프를 합니다 다른 민간기업은 점프 한 번 하려면 5년, 10년씩 걸리는 것이 4단계 점프를 하는데 몇 달 만에 돼버리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성남시같이 힘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그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협박이라니 무슨 소리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끼리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얘기를 할 때는 전화 걸어서 그냥 농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공문이 가고 공문이 오는 겁니다 국토부가 성남시로 보냈던 공문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빼박 증거물이죠 그런데 어제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이재명 변호인단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와서 대개 부인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공판준비기라는 건 뭐냐면요 혹시 시청자분 중에 법조 출신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원부원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공판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판준비 여기에서는 검찰 쪽하고 피의자인 변호인하고 만나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재판은 뭘 다루는 거지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는 거야 무슨 거짓말 김문기 처장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판사가 묻는 겁니다 이거 오케이 여기서도 오케이 검찰도 오케이 이재명 변호인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핵심 현안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증거 증거 목록을 둘이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겁니다 검찰 쪽 증거 목록은 뭐 있습니까 아 네 김은기하고 이재명하고 8박 9 10일 동안 호주 늦은데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을 저희가 30장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로 보냈던 공문을 저희가 두 공문을 공문 1년 번호는 뭐뭐뭐뭐고 이걸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증거물로 택탁하는데 이재명 변호인단도 이해 없습니까 이런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변호인단이 모든 걸 일단 부인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사진도 있고 공문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갔을 때 이재명하고 김문기 이분하고 둘이만 갔겠습니까 아 그럼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때는 같이 밥을 서른 끼 먹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워낙 고위직만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라고 이재명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관적인 요소거든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것은 뇌파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군 이렇게 증거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관적으로 나는 기억 안 났다 해버리면 끝인데 이걸 뒤집는 것이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사진도 있겠거니와 거기에 N7명이 함께 간 겁니다 이재명, 김문기 전 차장, 유동규, 그 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함께 갑니다 이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남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컴퓨터에 남아있는 기록들 이런 것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서 이 정도면 판사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재명이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 마치 형이 동생을 몰랐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공판 준비기일만 이재명이 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재판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재명 그러면 재판장이 들어갈 때, 재판장이 나올 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고 거기에 몰려든 기자들한테 어떻게 대답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입니다 당헌 80조 당헌 80조 제1항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선고가 되지 않고 기소만 되면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당헌에 딱 돼 있습니다 당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딱 당대표 던지고 평당원으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부정부패 혐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느냐 안 되느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당대표직은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선거법 위반 말고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 놓여있는 첩첩산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남FC 기부금 의혹 사건 대장동 유래 신도시 특혜 비리 사건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 사건 대여섯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거운동이나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정부패 의혹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죄 혐의로 기소가 되고 유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부패 혐의가 돼서 WMG당 당원 제1조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원 제80조 제가 방금 1조라고 그랬으니까 당원 80조의 1항 당원 80조의 3항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당무위원회인가요? 거기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범벅할 수 있게는 해놓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